어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지뢰하실 위원께서는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정임씨가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 목표가 여러 개 잡히고 성과 지표가 잡혔는데 달성률이 전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월 금액들이 좀 제법 돼서 2월 금액 관련된 부분과 지출 잔액 관련된 부분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변경 관련해서 명시의율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같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로 3억 8천 6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2억 2천만은 이 중에서 2억 2천만은 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출이 다 될 예정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또 여기서 또 이유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이유되기 전에 다 씁니다. 다 쓰겠죠. 밑에 관련해서 또 재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완료했습니다. 원래 지금 완료했고 옥외 광고물 정비 네. 이거는 그가 대교에서 넘어오면 장목터널 쪽에 우리가 위에 감동에 시작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글자가 안 붙었던데요?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녹 같은 거 벗겨내고 6월 달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득신공항 관련해서 엊그저께 부산에서 전체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행사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가득신공항이 생기고 거제에 들어올 때 아마 그 부위가 가장 지금 우리 퍼스트 인프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감동의 시작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아직 명시 2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정지공사가 스탑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재 진행 중이고 부지정지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4월 20일경에 우리가 중재 들어가게 되면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금액이 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6개월이 좀 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는 사측에서는 한 90억 수준이고 우리 쪽에서는 한 30억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흘러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작 단계라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옥포에서는 우리 조각공원 관련해서 거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지원가입니까? 재산관리과하고 조각공원 그러니까 물납받은 거를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 하나의 사가라 이리 했는데 하나에서는 자기들도 그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국가산단에서 제측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투자지원가에서 공문도 보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고문으로 답변을 받은 건 아니네요. 고문을 보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내긴 보냈는데 그쪽에서 제측 의사가 있다 하는 걸로 6월 20일까지 오는 걸로 9월 20일 6월 6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일단 받아봐야 알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경관사업에서 전년도 2월이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또 예산액도 금액이 상당 잡혀 있습니다. 사고 2월 명시 2월로 성당이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출 잔액으로도 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이 지금 명시 2월 1억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당골천 조명인가 그거는 6월에 이번 달에 중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 2월 6억 좀 넘는 이 부분은 우리 7천 연육교하고 성안로 간판 사업하고 산달 연육교 그다음에 우리 경관시설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산달하고 대부분 또 지평이 좀 거의 됐습니다. 그 7천 연육교하고 성안로 그 두 개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저는 이제 7천 연육교 사업 설명회 할 때도 그때 이제 7천도에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영해갖고 지금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그 계획의 안이 수정이 언제쯤 나옵니까? 조만간 나올 겁니다.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왔고 도비가 아마 6월 달이니까 하반기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게 또 도비가 너무 또 늦게 내려오면 또 올해 중원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상반기 내려올 기록했는데 안 내려왔고요. 그것도 아마 내려오면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 좀 체크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집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 개발 사업 관련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심도 내용이죠. 265페이지 밑에 쪽에 도서 개발. 이게 지금 예산액이 3억 3천이고 명시 2월이 또 첩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그 예산입니다. 이수도 내용입니까? 네. 이거를 행안부 성인을 받고 사업비 변경을 했거든요. 이수도 사업이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D페이지에 지금 266페이지에 이수도 오수처리 이건 또 자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자체 사업비. 앞에 거는 국도비, 도서 개발 사업비고 뒤에 거는 이수도 사업이 용량이 증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왜 따로따로... 앞에 거는 도서 개발 사업비로 국도비가 되어 있는 거고 뒤에 거는 우리 시비 자체 사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심도 명품 생태탐방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지심도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이 내용으로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명시결 사업비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망대 낡은 거 서로 교체하고 단막로 뭐 헨스 뭐 이런 거. 지금 지심도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구하는 게 국방과 연구소입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뭐 관광과에서 100억 넘게 들여갖고 추진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메인은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저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5쪽에 행정타운 조성 예산 해내기 6억 천 지출액이 뭐죠? 3억 2,700이죠? 이게 이제 행정타운의 본 사업비는 아니고요. 교통예형평가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게 우리 조각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계획 변경 당초에 소방서가 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 발파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제 피해 조사 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통예형평가는 지금 학원 중이고 조각공원은 하다가 좀 중지화되어 있고 어쨌든 행정타운 사업과 맞물려 갖고 아마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명시 2억 8천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2억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까 조각공원 쪽에 그 도시계획 용역비하고 그 발파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비 그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뭘 했죠? 아까 교통예형평가 교통예형평가 조성에 따른 교통예형평가 그럼 유급천이 여기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유급천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3억 2천 7백까지는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노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 차도선 있잖아요. 이거 차도선 했다고 갔다 온 지가 옛날 같은데 4,5,5열하고 작년 4,5열 된 게 다 중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2월 됐던 거 그럼 어떻게든 2023년도에서 4,5,5열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올 초에 다 끝났단 말입니까? 그렇나요? 차도선? 배는 배는 이거 언제 우리가 그거 했다고 애나그 화도 차도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한 거 차도선 예산의 일부가 이제 상단 또 해안도로 쪽에 이게 팀장이에요? 마이크 잡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이게 이제 자체 사업이라 보니까 일부 예산이 상단 또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전에는 이유를 시켜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차도선 건조 사업비를 남은 돈을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도서에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가 좀 좋습니다. 전용 개념이에요. 배만두라고 준 돈을 도로 닦았던 얘기 아닙니까? 좀 돈 남는다고 지평 잔액 해당부에 계획 변경 신청을 득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보조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보조개발 사업이 네, 네 그리고 고개도 공도 방지 사업은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 잔액하고 보조개혁이 반납됐는데 2억 원이 다 안 써지던가요? 이게 이제 부잔교 사업이었거든요. 부잔교를 큰 걸 했는데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는 예산이 절감이 된 거네요. 거기다 알겠습니다. 김영교님 추가질환이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국 거라서 그 266페이지에 이수도 해안도로 재복구가 있습니다. 2억 7천 정도가 전년도 2월이 됐고 그 그 위에 올라가는 길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지출 잔액 자체가 8,200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수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중간에 길이 끊긴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다 복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전체 불륭으로 처리가 된다. 불륭 처리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태풍 휘해복구라서 예산 절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과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우리가 80.9%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 처리 에러 문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중점 관리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조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 시기 문제 하반기에 추경했을 경우에는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집행 마무리 될 수 있는 걸로 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오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문제 관련해서는 핵심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셨는지 아마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러면 중앙이라든지 도로 가서 협의를 직접 하셔가지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세 번째는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지주와 산주 등 여러 협상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재산 관리과의 보상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상팀하고 같이 해서 결과를 좀 빨리 이끌어내는 게 우리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다음 년도 2월로 넘어가지 않게 하반기에 끝낼 수 있는 거는 사업을 끝내고 또 내년도에 다시 잡는 거는 또 잡아서 우리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김영규 의원 지적사항 제대로 적으세요 업무 연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eil 10초 금요일 수고하셨습니다 댄스 한 3 sex 6 Jun이 일어 부른 것이 1 극대 금요일 중 6 뒤 2 eleg 임 허가과 송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과는 질문도 거의 안 했는데 허가과는 보니까 집행 잔혹도 거의 없어요. 다 수고 없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투자축진보조금 SCM에 하고 있지 우리 사등 항도마을에 우리 버스스는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돈은 시에서 하는데 허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내용이 딱 두 장인데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저도 치구단위 하면서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시의원이 마을 주민인데 왜 이런 걸 안 알아보나 이래가지고 저도 좀 알아보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만 내용서만 진행된 내용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동안 추진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투자신탁회사에 지금 신탁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SCM에나 회사가 그전에 이제 권하기업하고 내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질문을 했더만 투자산업과에서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업체가 지금 좀 제가 볼 때 조금 신탁이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저도 알아보려고 하니까 2022년부터 이제 투자협약 체결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투자협약이라는 그런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그건 왜 사입니까? 아마 그거는 투자지원가 얘기하는 거 허가과에 또 허가과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인허가 수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허가 수로밖에 석유라도 있으면 좀 줄여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투자산업과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양태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원님 잘 알려주셨죠.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는 성과 지표를 봤을 때 상당히 달성률이 좋다. 열심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거의 퍼펙트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곳곳에 보면 지금 현재 장기 방치되고 있는 공사 중단된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 관련된 우리 이제 개발 허가가 나왔던 리스트를 좀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장기 방치됐을 때 그 뒤에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차를 다 맞춰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방치가 오래되어 있다. 이런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리스트를 좀 뽑아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좀 그 서류 아까 양태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진경이 말씀하셨던 자료 주시고 그 의원님 발언 요청을 하셨다가 김연기 회사 아 네 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가 들어오라 하십시오. 도로가 들어오라 하십시오. 네 도로가 주문할게 많겠네 주문할게 없다고 돈 지켜서 돈 어서 오십시오. 뭘 그 자료를 한가슴수 들어오라 하십시오. 합포증에 들어오라 하십시오. 네 팀장님이 많으니까 도로가 도로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교수님께서는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원님 질의하주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원입니다. 260페이지 269페이지네 우리 도로가는 이게 보조금 반납이 제로로 되어있니? 보조금 반납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보조금만 우선해서 먼저 쓰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다 끝난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정산하면 반납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과는 보통 89% 계약해서 잉여금 잔액 이걸 갖다가 반납하고 지금 여기 이 도로가가 지금 1000억입니까? 예산액이 1300억 네 좀 많습니다. 그런데 반납이 제로니까 보조금 반납이 공사가 계속 지금 집행 중에 있다 보니까 국도비를 도대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 1300억 중에 아 이거는 2월금 전체 우리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지금 국지도 58호선이거든요. 공사비는 7대 3인데 보상비는 지금 지방비로 우리 동지역은 우리 시비로 보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도비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로 할 것 같으면 약 한 6대 4, 5대 5 정도 전체 계산하면 그 정도 높을 거예요. 2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구거제대교 보수 보강해가지고 31억 정도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지금 저번에 도에 이관을 해야 된다. 지금 조금 오래돼가지고 붕괴 위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내용 맞지? 그 과거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비를 일부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 지방도 노선 조정할 때 통영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통영시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 지방도 노선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거제대교를 거쳐서 통영의 어문고개 근처까지 해서 양시군에서 같이 지방도로 승격해서 도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같이 올렸습니다. 통영하고 협의해가지고. 결국은 구거제대교 이게 도로 이관이 돼야 왜냐하면 이게 붕괴 위험이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해마다 진단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도 해도 안 되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붕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나아야 돼. 그래서 빨리 이걸 경남에다가 빨리 이관을 해줘라. 이게 아주 심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판단은 양시를 두 개의 시를 연결한 시와 시 사이 도로 같으면 지방도 승격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터지기 전에 미리 27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우리 지역구가만 몇 개 물어봅시다. 아주동 이것도 마무리됐습니까? 일단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편하게 도로가 안 끊기게 하는 이런 예산들이죠. 여기 있는 예산은 지금 우리 거제면에 우리 농업주의 센터에 있는 그쪽 하천을 중심으로 양안으로 쭉 올라가서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발주 단계에 들어갑니다. 설계가 6월에 끝나면 발주하면 내년 초 금년 말 정도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지금 자전거 도로 우리가 김대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고 부산 제주 여러 군데 다 갔다 왔는데 이거는 예산을 많이 담아가지고 하여튼 자전거를 타면서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김대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예산을 빨리 좀 많이 확보해서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일부 용역하고 그게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또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구멍은 잘라서 확보해서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우리 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또 자전거 또 세계대회 국제대회 같은 것도 또 계획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되면은 자전거 도로가 안 되면은 대회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제대회를 하든 뭘 하든 또 우리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이 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79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 유지 보수 가로 경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7억 3,500 이 정도 측정이 돼 있네. 네. 이거는 주로 어느 지역을 말해야 합니까? 면 지역을 말해야 합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 이런 건 아니면 시 쪽지? 전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내가 많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 외곽지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그 정기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주동도 보니까 밝은 데는 대기 밝고 또 어두운 데는 또 어둡고 그래서 이게 또 도로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무가 자라가지고 또 가로등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 아주동도 좀 이제 아무래도 아주동이 제일 젊은 분들이 사시는 데는 39세인가? 만 39세로 지금 그곳에서 제일 젊은 분들이 지금 사시는 데고 어쨌든 밝아야 좀 이렇게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하여튼 시기를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지라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달성률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조금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관리 부분이 조금 실적 대비해서 달성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내용이? 네. 비법정도로 부분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마음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사실상 길 없는 대지와 길 있는 대지가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한 2m 길을 접하는 것과 4m 길을 접하는 것과 6m, 8m일수록 남은 땅 가격이 상승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땅 한 평이 살 한 점이라서 조금 회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달성이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 시기입니까? 땅을 마을에서 내놓고 길을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처리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비법정도로로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비법정도로입니다. 마을 안길입니다. 그럼 그런 거는 또 다음 예산을 잡으려면 또 땅 사용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길을 쓰고 있는데 좋다 그래 지금까지 쓰는 건 좋은데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뒤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건축이나 할 때 얼마간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일부 주민들은 옛날에 길을 내가 내놓은 거다. 쓰라. 그리고 간혹 그때 생각보다 요즘은 기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희들이 실 받아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보상 부분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요. 밑에 이제 우리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력이 상당합니다. 우리 도로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유력이 많은데 또 과장님께서 또 신경 쓰셔서 좀 이유력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이유력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포IC하고 이모간 도로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작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구간 잘라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비 2월 지금 2억 6천 남은 거 가지고 올해는 지금 집행이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예산을 들어올까 합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공사기간이 보통 보상하고 할 것 같으면 1년 정도 넘어 걸리니까 우리가 선급 주고 기승 주더라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유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불용은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목 2호 굴곡도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고 2월로 4억 7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도 우리 2월을 해서 9억 3천이 들어왔는데 또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추경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 부분인데 그것도 전체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들어왔던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그전에 들어왔던 금액 9억 3천이 그러면 그때 추경으로 들어왔던 내용입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거가 발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금 주고 기승 주고 하면 그러면 절차상 나머지 부분이 10대 수밖에 없는 그 기간 안에 해 안에 끝나면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장목 2호 굴곡 사업이? 올해 말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입니다. 네. 10월까지. 선집행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개 이제 너무 이에 그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지역구만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연초 양지 야부마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액 5억에서 얼마 쓰지를 못했습니다. 시작만 하고 작년 연말에 시작했습니까? 지금 이 야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입니다. 지금 농구 5천 도로 길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보상관계가 완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뭐 보상관계다 이렇게 보이네요. 명시가. 밑에 이제 장목하고 연초 거제 이게 이제 농구천 도로 304, 204, 205 아예 제출이 아예 안 됐습니다. 일단 보상 추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추진되면 수용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실제 조금 최대한 협의,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조금 거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 몇 번? 명시의열로. 장목, 농구천 도로 304, 연초 204, 거제 205 집행이 안 된 지출액 3천, 2천, 3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하고 안 되면 저희들 할 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밑에서 보시면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30374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이거 집행하고 사고가 다 돼서 그런 사이입니다. 옥포 어느 지역입니까? 덕포구에 있는 많은 곳 아니요. 계단이 계단입니다. 계단 사업입니까? 저쪽에 계단 사업 같은 경우 중공이 끝났습니다. 지금 사고 이열하고 명시 이열이 되는데 집행 다 끝났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조각공원에 옆에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 비가 오면 계단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전 문제가 예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옆에 척구가 없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내려오시는 분들이 미끄럽다는 소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옆에 척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옆에 흙팡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동에 갔더니 통장님들이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계단에서는 외부에서 유입 수는 없고요. 계단 자체 물인데 저희들이 위의 미끄러운 것은 계단 자체 물이고 옆에 척구가 없는 것은 추후에 안전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다. 옆에 폐일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부 잔여집부 매입 한 분이 있거든요. 꽃을 심던지 해서 안 폐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73페이지에 교량 유지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 부분 이월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상당 부분 이월되고 불용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추경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작년에 이월하면서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다가 일부 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살려서 이제 ABB로 제법 됐는데 그래도 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중위에서 된 부분이 이월할 때 저희들이 이월 요구는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월 안 된다 해가지고 불용된 부분인데 지금 9,400만 원이나 불용이 됐거든요. 도료 유지 보수 비가 아무튼 한번 에러가 생긴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름이 일찍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포 터널하고 덕포마을 소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덕포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는 아예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저희도 너무 많아서 273페이지에 밑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덕포 터널 재난안전방송장치랑 밑에 덕포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아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재난안전방송 이 부분은 지금 중공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중공을 했고요. 덕포 소교량 재가설 공사 이것도 설계 중인 데 무료 없이 올해 안에는 중공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도로 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불량 노면 재포장 관련해서 사고 이율로 한 3억 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 잔액도 한 3천만 원 잡혀있고요. 그 노면 관련해서 장목에 어디입니까? 매미성 가기 전에 그 마을에 보면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가 전에 펜션이 있다가 펜션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흥남 흥남하고 시방마을 거기 보면 도로가 완전 엉망이에요. 도로가 갈라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도로가 처음에 펜션이 넘어갔을 때 저는 도로에 물이 들어가서 그 밑에까지 문제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치마도 돼 있고 상당히 좀 도로가 엉망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번 나와 보셔서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편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천만 원 불용되는 이 부분은 낙찰률 이런 부분에서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잔액을 저희들이 쓰는데 다른 데 마을에 쓰는데 그래도 낙찰률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잔액 재편장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해서 우리 또 시설팀장님이 또 오포 쪽에도 또 사거리에도 이렇게 또 신경을 쓰셨고 또 오포가 또 한 군데에 더 잡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이 전체 섹터를 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혈되는 부분도 있고 설계하고 시공 발주하는 과정에서 좀 이혈이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포 소방서 앞에 도로 거기에는 한번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 끝나고 하나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하유월파방지벽 재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때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 올 초쯤에 가서 보니까 아직 다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나머지 자녀분 공사만 조금 남았고요. 메인상 방지벽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있습니다. 메인 방지벽이 예전 타입을 그대로 지금 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서는 걸로 여기 있다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어있다가 센서 파도총으로 올라가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 온다 예보되면 세워 그 타입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쪽은 또 유리였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거는 없애고 유리가 다 날아갔거든요. 좀 더 단단한 걸로 해가지고 물론 아예 처음부터 세워 있으면 도는 줄 알게 되겠지만 또 보는 게 있으니까 높이 났다가 다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다 올 그 타입으로 지금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도로팀에도 도로가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률이 일반 회계 기준으로 80.9%입니다.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뉴스 나오겠는데요. 한번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산 처리 애로 문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로 문제 사업들을 중점 관리 리스트로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기 문제로 하반기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 가능한 사업만 그리고 정리 추경 시에는 신규 사업은 되도록이면 편성을 좀 지향을 해달라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앙하고 도에 가서 좀 협의를 해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지주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도로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에 우리 보상팀이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같이 해서 그런 절차가 상당히 시간에서 많이 우리 여기 계속비 2월 이렇게 명시 2월로 대부분 가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에 메뉴에서 두 번째 지방도 1판은 여차홍포 비포장도로 정비 예산이 10억이지 않습니까 네 지출액은 3,500이고 지출액이 뭐죠 용역입니다. 용역을 마쳤습니까 네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발주 들어갔습니까 아직 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겠네요 네 그 나선이 발주했는데 지금 보면 여차홍포장도로 정비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배수로 정비하고 아 그러면 기본설계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됐고 다 협의 마치고 발주했습니다. 협의도 다 같이 공사 착공했네요 착공 안했고요 지금 계약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계약 업체를 아직 조금 있으면 계약 입찰 공고가 날 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관광과에서 또 사업을 구성한다라고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그 사업하고는 크게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물빠짐이 배수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노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지루가 없으면 몇 가지만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 있다 아닙니까 예 예산이 지출 잔액이 26만 4570원인데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 가로등 예산을 지출 잔액이 몇 천만 원 남아가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전에 사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잘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도 올해도 사업할 때 이 예산만큼은 수요가 많으니까 LED 전환도 계속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전액 1억 원 이상 전액 명시이율 사업이 한 7건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쓴 것까지 하면 더 많은 명시이율이 되는데 아까 우리 김영경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년 그런데 내년은 제가 경관이 위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선에 이렇게 근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평 5거리 있지 않습니까 장평 5거리에 사실은 어떤 노동자분 한 분은 대각선 교차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각선 교차로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교통체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가 아마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서서 캠페인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장평초등학교 앞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평초등학교를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탄 노동자들이 전혀 안 적힙니다 사실은 아기들이 지나가나 어른들이 지나가나 쌩쌩쌩 나가버리는 가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개수도 많고 오토바이 길을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사람을 치고 갈 뻔한 적도 많고 내가 보면 심장이 천넉천넉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는 이륜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대각선 교차로도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교통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건너고 그 외에는 좀 차만 좀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보행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이 안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연구를 전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앞번에 저희들이 교통 쪽하고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좀 잘 지키게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잘 안 지킨다 아닙니까 어떻게 지키게 사람의 인간의 양심이 맡길 겁니까 대삼성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조선 노동자 집 삼성이라고 하면 다릅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데 그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고 범죄율이 줄어드는 게 CCTV 아닙니까 CCTV 없으면 저는 범죄율이 더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율이 높으니까 그렇듯이 정 사실 그거 하기 힘들면 우리 뭐 이륜차 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한전사거리 앞에 설치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장평 5거리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벌점이 계속 뭔가 나눠 나오고 단속이 돼야 그 지키지 사람들이 전혀 안 지키고 사람을 치고 가려고 하고 꼬리 물기는 수시로 꼬리 물고 그러니까 나도 사람도 내가 차 타면 운전자고 내리면 보행자인데 사람이 그런데 전혀 보행권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강하게 하더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회성이 안 해서 하나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한 번 더 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주차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호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 중공하신 거죠 언제 했으면 좀 됐습니까 올 초에 중공이 됐습니다 저 이제 그걸로 한 번씩 잘 지나가는데 저는 항상 라디오에 라디오를 켜고 다녀요 보면 모르겠으면 제가 캐논 채널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방송이 안 돼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명진 터널도 그렇고 그래서 채널을 이게 좀 이렇게 되는 채널이 있고 안 되는 채널이 있고 그렇습니까 터널 지나갈 때요 방송을 켜면 그 채널에 따라서 차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완해가지고 채널을 폭넓게 해가지고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터널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재난방송이 잡히는 채널도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던데 하고 나면 해보고 나서 준공 주는 거 아닙니까 발주된 부분까지는 준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운용하면서 조금 미비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해 들어가는 게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미비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좋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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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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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2월은 한 2억 몇 천만 원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월세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달 1년씩 지급하기 때문에 올 12월에 대상자가 되면 내년 12월까지 매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2월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이유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자체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급을 자체를 1년간... 후지급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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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시 2월이 불가피한...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1차는 올 12월까지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26년까지 12월 말까지 2차분이 또 시행이 된다고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 밑에 281페이지에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네. 주거급여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죠? 네. 수급자 관련해서 2차 급여 부분하고 유지보수 관련 수의 두 가지죠. 네. 반납금이 좀 제법 됩니다. 많이 됩니다. 네. 대상자가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대상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지원을 안 해서... 네.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자가 됐다가도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좀 제외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동률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위소득 48% 이하가 되는 거죠? 네. 4인 가구로 하면 월 한 250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꽤 되고 이제 혜택 부분이 많은데... 네. 아직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잘 안 됐는 거 아닙니까? 알림을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저수석 분들은 이미 사회복지과나 이미 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홍보가 안 돼서 조금 안 되는 건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질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반납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해서 우리 사고 이열이 7,5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이제 용역 관련입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서 했는데 올 10월까지, 작년까지 1차분하고 올 10월까지 2차분인데 작년에 중간 보고회를 마쳐야 1차분이 완료가 되는데 가져온 자료가 좀 부실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못 따라줘서 차라리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담아서 하기 위해서 했고 3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또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내용이 또 상당히 또 충실히 들어가지 않아서 또 기대를 해 봅니다. 보고 또 의견이 있으면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률 자체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80.9%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한 83% 그 전년도에 한 86%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처리의 애로 문제 사업들을 각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업들 중점 관리 리스트를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을 하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첫 번째 사업 시기 관련된 문제 하반기 추경은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꼭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 추경 시에는 신규 사업 편성을 지향하고 내년도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경험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하셔서 어느 부분인지 잘 아실 거니까 중앙하고 도로 직접 가셔서 협의를 해서 협의 내용을 이끌어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당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과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주하고 협상 부분이 잘 안 돼서 상당히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명시 2월이나 아니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2월 금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현재 재산관리과의 보상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끌어질 수 있게 우리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경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지라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조금 몰라서 물어봅니다. 280조개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1,500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오래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공동주택을 보조를 해서 수리를 해서 하면 임차인, 임대인이 이걸 주변 시세에 절반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신청은 한 두세 군데 들어왔는데 신청을 하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몇 번 했는데도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빈집이 워낙 많고 또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거기 선뜻 보집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281조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1,500이잖아요. 이게 어떤 비용을 말합니까? 비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간 전문가 수당이었습니다. 그 수당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점검이라든지 하면서 수당을 몇 번 계속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네. 수당에 대한 네. 수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년 관련 예산이 하나도 못 써야 됐네요. 네. 전세 사기 피해는 한 항목근도 이런 예산을 안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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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셔가지고 대상이 안 됐고 두 분은 이런 안내를 했는데도 아직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안내도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기준이 좀 찾아가 보죠. 네. 네. 상담도 계속 하고 전화통화도 계속 했었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이거 만약에 대상이 되면 얼마 줍니까? 그 전세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좀 비용을 지급하고 그리고 공공임대 LH나 이게 들어가면 그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고. 네. 혜택이 있는데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전세 보증 반환금이라든지 청년신혼부부 이런 것도 4200만 원, 5300만 원이 거의 진짜 소액으로 사용되고 거의 전액이 반납되다시피 했는데 네.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이 없으니까. 청년이 없으니까. 네. 사업 대상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많은 청년들이 다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게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이고.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정책과 들어오라 하십시오. 네. 네. 농업 정책과 소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간 또 열심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성과도 보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써졌는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농업 정책과는 전체적으로 성과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들 뭐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한 81% 정도 됩니다. 평균 정도 됩니다. 우리 집행률이 우리 거제시 전체 집행률이 80.9%입니다. 네. 0.1% 앞서네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면 예산 처리에 애로 문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 문제점 사업들을 중점 관리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조기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 내용들이 사업 시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 추경하는 사업들은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정리 추경 시에 신규 사업 편성은 지양을 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 행정 절차 문제는 장기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어느 부분을 또 어떻게 마사지 해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중앙하고 도로 직접 가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달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부지 매입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도 부지 매입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월금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주 협상할 때 잘 이끌어 낼 수 있게 재산관리과의 보상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상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전관리 리스트 작성하셔서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는 이렇게 존마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 명시 2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도 제법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협은 재해 안전 공제를 하고 농가 부모 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이 사업 완료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은 뭡니까? 집행 잔액은 한 2,900만원에 남았고 명시 2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기가 영농기체라고 안 맞아가지고 있는 부분 좀 이런 부분은 좀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거 하고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영농 시기가 사실상 조금 있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장비 진입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예산 편상을 할 때부터 예산이 2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 영농 종합시설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전년도 2월이 이전 관련해서도 한 12억 그리고 종합시설 이전 자체 관련해서도 57억 그리고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7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네.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9월 11일 날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다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중공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 부분 나왔던 것은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일부 누수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물이 들어온 법을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에 비고 올 때 땅에서 침화되는 법을 알아가지고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중공 관련해서 문제점 나왔던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 건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9페이지 거제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요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모노레일 성하차장 공사하고 모노레일 레일은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장을 합니까? 개장은 지금 8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받을 예정입니까? 네. 지금 다른 우리 시분에 있는 모노레일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천원 선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리 운영을 우리가 지금 직접 하는 걸로?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공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좀 현재 애로사항이 되는 우리 농업정책가 부분인데 사고 이열하고 명시 이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금액에 거의 몇 십프로를 차지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사하는 부분에 중공하고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행 잔액들은 이제 지출 잔액으로 일단 되었고 지금 사고 이열하고 명시 이열 부분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되었던 거.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 농가 가명성 폐기물 처리 사업 지출이 아예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이거는 없어야 좋은 겁니다. 없어야 좋은 겁니까? 병이 들어야지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만약을 위해서 일단 잡아놓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잡을 때 이게 우리가 예산을 나오는 대로 다 받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당 너무 많이 또 잡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음식을 잡았다가 이제 뒤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네. 이 정도가 그러면 미니멈 수준이다.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액이 95만 원이에요. 다음에 314페이지 농업 기반 관련된 겁니다. 농업 기반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농업 기반이 보통 한 열 몇 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전년도에도 상당히 2월 금이 많고 또 해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되면 1월 달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월 달 정도 3월 달에 이렇게 하고 실시 설계가 들어오면 입찰을 거쳐서 착공을 하는 순간에 영농기가 도래가 하게 되어서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용 배수로 정비공사라든지 논두력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내기가 작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수확 후에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했다가 수확 후에 다시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를 넘어가서 이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참 한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농작물이 농경지에 없으면 장비라든지 진입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농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 설계하고 뒤에 작업하고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 하려면 전년도에 이번 달 말에 3위 주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 부담이 많아지고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 기반정비, 생활환경정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정산 잔액에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명시의 조서를 작성할 때가 12월 22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2월 말까지 공사가 중공이 되고 일이 되다 보니까 그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되고 그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년도 한 1월 5일경에 명시의 조서를 확정이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부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집행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 부사가 합의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돈은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명시의 조선은 뒤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잠깐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면 실제적으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돈은 집행은 한 것입니다. 하게 되면 이게 수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다른 수치도 다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서상 맞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들산검사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시적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처음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처리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 잔액으로 잡으면 안 되고 지출액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작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예산 부사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부사에서는 이거를 지출한 걸로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한 걸로 하면 지금 이 안에 지금 4억 2,800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기반 정비다. 그러면 이제 3,600만 원이 이 지출액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체크로 조금 있다가 집행이 될 거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담아 닫았다. 그리고 예산 부사에서는 그걸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할 거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늦어지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하천점룡하고 우리 농어촌 공사 부분 땅이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하고 이게 출릉다리가 일부에서는 특구공법 심의하고 공공디자인 회비를 한다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일시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일시 중단을 하고 이 부분들을 지금 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6월 중에는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그럼 용역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중간 보고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가 나옵니까? 결과물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중간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게 받아야 지금 실시설리하고 기존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거는 다 했었습니다. 네. 그 자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 경비가 우리과가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데 지금 비용이 거의 1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왜 지금 기본 경비가 4억 6천이나 잡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고인동 사무소에 지금 있는 우리 센터의 구청사에 있다가 원래 계획은 전년도 4월에 지금 해니치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공기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9월 달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 인건비, 공공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넘게 됩니다. 이사 계획에 따른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작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김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경 의원님 지적했던 거 세모부튼 거 감액 네. 결산 검사 위원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대신 간대 답을 내려드 saying 네. 멘트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누 conhe 기만 팀장 황 승윤입니다. .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갔을 때 위원님께서 그분은 예산팀이랑 협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나 이런 식의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거친 겁니까? 개인선은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 봐도 지적할 상황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름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코멘트가 없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2억 매천 아닙니까? 이 돈을 예산 부수하고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연말에 되면 명시 2월이다 뭐다 우리가 금고 닫히는 게 언제입니까? 회계과 기준으로 우리가 그게 닫히는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12월 27일인가? 그 기준 전에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름 여러 가지 오늘 본 중에서 어제 오늘 본 중에서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아무 개선 의견 및 금고 사항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게 저는 매우 의아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과 지표 있다 아닙니까? 축산 경쟁력 향상지수 이래가지고 사업의 억수는 많습니다. 축산 여기에 반려동물부터 해가지고 축산 행정해가지고 예산도 많지만 그런데 가축 예방 접종 두수 이거는 목표여가지고 이거는 100% 달성이 안 될 수 없는 그건데 이 안에 이 밑에처럼 정주기반 확충지수라든지 농업비반 확충지수라든지 그럼 축산 경쟁력 향상지수는 그대로 놔두고 따로 해가지고 반려동물이든 뭐라든 다른 어떤 정책 사안을 넣어야지 너무 성과 지표가 이런 성과 지표 같으면 100% 달성 안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른 질이 없습니까? 네. 이 부분은 성과 지표 좀 세분화해서 좀 더 관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성과 지표를요. 농정과도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22년 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다 똑같습니다. 22년과 23년. 또 전체 과별로 비춰봤을 때 달성되지 않은 예가 매우 이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도로가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문제, 비법 정도로. 저는 내일 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목표와 목표와 실적 지수를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죠? 지금 기획실에서 내려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잘 올려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물론 거기에는 목표와 실적, 달성률에 의해서는 예산 집행률도 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어쨌든 매년 똑같은 목표와 실적, 지수보다는 달성해서 그 다음 연도는 목표, 실적, 지수를 조금 상향해서 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저도 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위 부서에서 결정하는 부분만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예산팀이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평가 지수로 드러내는 과정이 조금 너무나 형식적이고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물론 결산심의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나와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전례적으로 이때 이딴대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때부터 할 때는 좀 이 부분은 심중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가 성과 이게 성과 지표 관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생겼던 이유는 이제 예산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제대로 안 되니까 성과 지표로 관리해보자 이래 된 건데 내년에는 확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들어오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간식? 아유.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지뢰하실 위원께서는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과제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지원과가 예산이 440억이죠? 네. 450억입니다. 세계과 중에서 제일 많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중에 국도비는 한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한 100억? 네.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 6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89% 하고 남는 금액들.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그렇죠. 그러면 크게 별일이 없네요. 3억 9천이라도. 3억 6천이라도. 거의 사업은 다 완료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납 많이 안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쨌든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 같은 경우에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좀 남기고 국도비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일단 다 쓰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한번. 맨 밑에 보니까 농산물 마케팅. 이 부분이 한 2억 6천 되네. 저분은 이게 해외 쪽도 마케팅을 좀 합니까? 해외?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LA,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갔다 왔고 올해에도 사흘 달에 미국 애틀란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지금 어쨌든 중동 쪽 우리 브루스 정리 소개해가지고 SY 그룹하고도 미팅도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거제시 농산물 카다록 제작하는데 본인들이 제작하는데 좀 넣고 싶다 해가지고 소통을 좀 했습니까? 샘플을 경기도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회사를 보내가지고 경기도 회사에서 두바이로 간 거로 그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까지 뭐. 어쨌든 그렇게 카다록에 이렇게 당기는 것만 하더라도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계속해서 라인업을 해가지고 중동 진출은 한번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농업뿐만 아니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거 아니다입니까? 우리 제품을 거기에 카다록에 좀 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까? 이 중동 시장에 만약에 진출만 된다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건 무조건 계속해서 좀 SY그룹하고 소통을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이중을 말까지 아닙니까? 그건 먼저 누가 컨택을 합니까? 저희 농산물 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SY그룹하고는 중동 진출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는 부회장님하고 소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다른 그쪽에서 또 다른 연구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어쨌든 농산물을 판다는 중동 쪽으로 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해외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아부다비가 됐던 중동을 한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출장을 그 SY그룹할 때 이번에 아마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 동안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샘플 다 들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 같이 갔으면 참 좋은데 우리 과장님. 그 이후에 한번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면 다음 파스가 아니고 다음 해외 방문이 있을 때는 꼭 한번 따라가 보입시오. 그래서 아부다비, UAE하고 지금 우리 또 윤통하고 또 이번에 정상회의도 했다 아입니까? 아신다 아입니까? 그거 할 때 좀 옆전발이 낑기여서 우리도 좀 많이 팔아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쉽지 않다 아입니까? 그게 안 쉽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 루트 뚫는 게 안 쉽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끼리에 농수산물 이런 것도 포함 안 되어 있겠습니까? 좀 광희의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컨택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현장 가서 PT 같은 것도 필요하면 좀 하시고 왕족들한테 팔아먹고 하면 제법 내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만의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버섯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표고버섯이 제법 마이 거제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사우디 공주 한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4억인가 5억 원어치 그냥 하루에 표고버섯만 딱 사가지고 가고 그런 전례도 있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는 또 어떤 분이 지금 크게 재배를 하는 분 중에 문동 쪽입니다. 그 중에 버섯 위에 곰팡이 피는 거. 곰팡이가 아니고 뭐입니까? 하얀 거. 곰충하철. 네. 이게 엄청 귀한 거랍니다. 이런 거를 좀 특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족들은 그런 것만 묵닭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매칭 연결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 특산물 좀 많이 왕족들한테 팔아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324페이지. 먹거리 정책은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건 벌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맨 밑에 아주동 도란도란 컬치앤 푸드센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아주동사무소 부지에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1년 남았네요? 네. 건물은 3층으로 올라갈 거고 1층은 로컬푸드 매장 2층은 북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을 쓰고 3층에는 공유주방 같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브릿지는 몇 층이 연결됩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주차장에서 가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직매장이 저희들이 2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이 피로트입니다. 2층 직매장입니다. 2층 직매장을 바로 연결되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층이? 피로트입니다. 반마 들어가는 입구만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리빨에서 거기에 차를 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1층이 사람들이 1층을 왔다 갔다 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1층이 길에서 보면 그게 그냥 바닥이고 건물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한 조그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창고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층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직매장이네요? 아니지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왜 1층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선정될 당시에 그 설계를 선정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를 가더라도 1층으로 가는 게 좋지 이걸 2층에 있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쪽에 가면 주차장이 뒤에 확보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 이거는 완전 미선데요. 완전히 미선데 그러면 그래서 그 주차장이 그때 당시 설계상으로는 12대인가 밖에 피로티가 되어야 12대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그거는 좀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은 지금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층까지 슬아버치고 있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 놓으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쇼핑을 하러 가요. 1층이 좋습니까? 2층이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한 주차장 거기에 한 40대를 차를 댈 수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바로 우리 매장으로 바로 들어오게 다리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3층의 공유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불편이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편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바로 가는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겠지만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은 어차피 1층 바닥에서 그냥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층이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작전이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밑 기 주차장부터 확보해놓고 이걸 갖다가 1층부터 매장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갔어야지 그러면. 그럼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뭘 하나 짓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고 그게 안 됩니까? 네. 지금 노인회관인가 사무실 활용하는 거 그거 혹시 민원하면 안 들어왔습니까? 노인회관? 노인분들. 그러니까 거제시 노인의 아주 지회. 저희들한테 접수받은 건 없습니다. 그 공간이 좀 있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사무실 공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의 시설 목적대로 그대로. 그러면 남는 에리아는 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작지에. 이야 이거는 많이 심각한데 지금. 아니 그러면 기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놓고 여기 설계가 들어갔으면 1층이 매장이 됐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기 실시 설계 해가지고 이쪽에 해놓고 뒤에 주차장 확보를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할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설계를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주차장이 없어서. 이건 오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럼 뒤에 주차장 확보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대를 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부터 확보를 하고 주차장부터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40대에 한다며. 거기부터 확보를 하고 여기를 진행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좀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은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정 시기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까지 하려면.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년이나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게 38억짜리. 국비가? 아니 전체 사업비가 38억짜리.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가 50% 50% 정도? 국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는 1억 5천 들어간대. 국비는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국비 1억 5천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말이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비 포기합니다. 1억 5천. 이쪽 건물 매입하고 주차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차장 토지 매입하는데. 토지 매입하고 주차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차장은 안 짓습니다. 토지 매입만 1억이 있음 들어갔습니다. 12억 들어갔습니다. 12억? 네. 그다음에 그럼 12억 들어갔으면 그 뭡니까? 찰로키모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주차장 선 끊고 이렇게 안 합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할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럼 추가로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쪽 하는데 12억에 또 주차장 시설하고 뭐 하고 하면 14억, 15억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5천인가 이거 국비 포기하고 이거 다 10이 들어가는 거라며? 그럼 지금 국비 빼고 도비도 들어갑니까? 도비가 있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도비가. 도비가 10억. 국비가 5억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본건물 짓는데. 본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억 이야기는 무슨 일? 아, 15억입니다. 1억 5천이 아니고 15억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억 5천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데 15억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그냥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그 주차장 부족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 좀 예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1년의 과정을 자료 만들어가서 보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이러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조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지라해 주십시오. 네, 과장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는 전체적인 성과, 지표,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참 열심히 잘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좀 애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 예산에서 조금 애로가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체크를 먼저 해보면 기본은 공익직불, 대상자 빼고 남은 부분이죠? 네, 대상자 줄 사람들 다 주고 옛내만 그 전체 예산이 국비라서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이열 부분하고 명시 이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관련해서 사고 이열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유자청을 수출하는 농가에 좋은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업자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열을 식혔습니다. 업자 선정이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 절차도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 선정까지 같이 다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산하면서 항상 행정 절차에서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데서 또 선진 사례로 또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보입니다. 325페이지에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사업하고 아주동 도란도란 로컬푸드센터 관련해서 이게 좀 우리 지금 예산 관련해서 현재 조금 애로 사업들이죠.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사업 고현에 그저께 갔던 우리 갔던 그 부분이죠. 지금 진행이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다. 7월 말까지 공사 기간에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한 2개월 정도 자꾸 공유기계가 들어와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부분은 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에 또 우리 식물 또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마트팜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7월 말까지는 그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당초에? 스마트팜까지만 잡혀져 있고 인테리어 부분하고 직기류 부족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잡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운영은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관련해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는 있지만 조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진행 내용하고 집행사항들 자료로 해가지고 저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자원님 지라주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0조개 무기질비로 가격보존 수급안정지원사업이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보조금을 말하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고요. 그게 왜 이렇게 낮게 되어졌죠? 그거는 무기질비로는 요소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농가에서 쓰는 요소 비료가 만 원 받던 게 2만 원으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 차익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정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요소 비료를 산 분들에게 전부 다 보조 지원을 다 해주고 한도 빠지없이 다 해주고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가 저희들이 추정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실제 수요량은 다 지원을 받아서 다 해줬는데 다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행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노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만. 우리 보조금 이게 농업 지원과라서 그런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보조금 정상관리 이번에 경남도 종합감사회에서 아닙니까? 3년 만에. 보조금 관련해서 뭐 보조금 분야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중간 보면 보조금 분야는 특정감사 부분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스포츠 쪽에는 보조금 한 50개 정도 다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 지원과는 보조금 정상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측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사업이 저주한대요. 예산은 3,5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이 다 반납이 됐던데 우리가 그래도 농촌이 볼만한데 어메니티 사업이 안 된 건 무슨 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은 명칭은 어메니티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경상남도에 있는 생활 개선에 회원분들이 모여가 행사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하고 어메니티하고 관계. 농촌교육농장에 모여가지고 어떤 교육농장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3,500만 원치예요? 그런데 1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입니까? 한 번 경상남도 전체 교육농장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 내에서 그 행사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개선에 하고 하도 처음 들으면 생소한 거 아니라서 농촌 어메니티 집으니까 그냥 농촌 자체가 그냥 농촌 자체가 관광 자원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자원화 되는데 하메니티라고 그러는데 생활 개선 행사하고는 좀 생뚱맞다는 느낌을 교육농장 이런 쪽을 같이 합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일 간식하고 건강 도시락 예산이 딱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대상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본 예산을 잡아놓으면 천명 줄 거라 하다가 인구가 줄면 950명도 주고 좀 더 주고도 가능한데 예산이 2억 4,552만 2천 원이 552만 원인가 이게 딱딱 떨어지길래 대상자가 끝자리 하나 없이 딱딱 떨어져서 작년에 대상자 변화가 없었다 보면 됩니다. 대상자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마찬거지. 그 돈 마큼을 마찬거지. 지연을.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거 마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끝단위 몇백 원 되는 거는 천 원인데 절사를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적극적 행정.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시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집행률 관련해서 한 85% 정도 됩니까? 그 우리 일반 회계 기준으로 우리 거제시 정차가 80.9%입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과마다 지금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처리 애로 문제 사업들이 과마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 관리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조기 집행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시기 문제 하반기 추경 집행 가능한 사업만 되도록 하고 정리 추경 시에는 신규 사업 편성을 좀 지향을 해달라.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의 행정 절차 문제가 장기 소요되는 부분에 문제점 파악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앙하고 도에 직접 가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지주들과 협상이 잦아지게 되면 밀고 땡기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다 보니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에 보상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보상 협업을 좀 빨리 좀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집행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좀 마련을 하셔서 또 장기로 다 이어시키지 말고 하반기에 다 끝날 수 있는 거는 잘라서 하반기에 다 집행을 완료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바로 들어오라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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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님, 원님. 방송 나와나요? 농업관광과 소환에 대하여 지라시위원께서는 지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원 원님, 지라해 주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그럼 양태성 원님, 지라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328쪽에 보면, 첫 번째 항에 보면 거제 선거축제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4억 3천 정도 예산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축제를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거제에서 가장 알려진 대표축제인데 이게 지금 옥포축제에 비하면 이거 진짜 안고 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옥포는 보니까 하나에서도 폭축 터뜨린다고 지원받고 이런 모양인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지역의 거제 대표축제를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투자심사에 저희들 6억 5천 정도 올려가지고 올 말에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돼가지고 예축형 때 조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면 이장단 협의회의 이장인들도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1년에 3억 정도씩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마 6억 5천 정도 하신다 하니 올려도 올리고 내년에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받아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거제를 좀 빚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입니다. 양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연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태서 의원님 이어서 328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제 섬꽃축제 그 밑에 농업개발은 관광 농업 육성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농업개발은 안에 저희들 시설물들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조성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가지고 농업개발은 안에 꽃들 재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내년 선꽃축제 관련된 예산인가요? 네. 이거는 저희들 대표축제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거제 둔덕포도축제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옥포대첩은 제가 봤을 때는 내수 경기 그러니까 거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제 섬꽃축제는 명실공익 경상남도 지정축제죠. 옥포대첩은 지정축제가 아니죠. 유일하게 경상남도에 지정돼 있는 축제는 이 섬꽃축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지금 4억 3천 중에 지금 뭐 꽃 키우고 뭐 키우고 하는데 뭐 한 또 얼마가 빠진다며요. 순수 행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생사 운영비. 그러니까 저기는 옥포대첩은 순수 행사비가 거의 7억 가까이 넘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순수 행사비가. 여기는 순수 행사비는 1억 얼마 빠야 안 되니까. 1억 얼마에다가 시설비하고 축제장 조성하는 비용들이 그래봤자 2억 아닙니까? 그래봤자. 그렇죠? 그래봤자 2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섬꽃축제는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 위주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 하면 어디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론 옥포대첩축제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의 예산도 10억이 넘어가게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그래야지만 외부 관광객이 오는 겁니다. 외부 관광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로 따지면 섬꽃이 한 외부 관광객이 80%라면 옥포대첩은 20%밖에 안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이 섬꽃축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넘어가야 경남 대표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울산 고래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역축제. 지역축제. 광역시축제란 말입니다. 전국에 4대, 5대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사에 1억 얼마 가지고 전국 행사 못합니다. 경남에서는 같이 조금 투입을 받아가지고 할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 행사의 탑5에 들어가려면 예산이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런데 컨텐츠는 이건 세계적인 컨텐츠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회계지. 일반 회계예요. 일반 회계는 우리가 얼마나 담을 수 있잖아요. 이게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되면 또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금액을 많이 정액을 시켜주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한 4억 정도로 이제 한 번 받았었고 올해 이제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키우는 것도 행사비에 넣으니까 꼭 키우는 2억 3억도 행사비에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꼭 키우는 건 별도로 빼는 방법을 분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꼭 키우는 건 1년 동안 키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따로 하고 이거는 순수 거제, 섬꽃, 축제, 행사비로 별도로 해야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한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계속해서 심사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는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다 지경으로 지금 다. 네. 그래서 이거는 5억을 담든 10억을 담든 안 그래도 우리 양태석 의원님 그쪽 행사 없다 없다 하고 늘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비가 1억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얼마로 돼 있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안 맞다고. 행사비는 행사비고 이거는 자제비면 자제비로 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올릴 때 형평성이나 이런 걸 맞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거제성꽃축제야말로 앞으로 우리 정수만 도의원께서도 원회박람회 하자. 세계 국제. 그거 혹시 발표한 거 봤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거 한 번 챙겨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거하고 같이 하면서 포럼도 하고 그러면 정수만 도의원님한테 가서 예산 좀 더 담아둬라 크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아시아 국가정공도 마찬가지고 다 연기해서 얼마나 이거는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콘텐츠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 한 번 잘 한 번 전략을 펼쳐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조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지라주십시오.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또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관광과 성과지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다 100%로 양호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관광농업하고 그다음에 과학영농 그다음에 전문인력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실적 부분이 측정산식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시험연구개발 관련해서 사업이 21, 2가지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토양수, 농가수 대비해서 검증토양수로 단순한 지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는 지표로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관광과는 지출액이 한 85%, 84%, 85% 정도 되죠? 87% 정도 됩니다. 87%입니까? 상당히 보니까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사고 이열들이 있는데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 공공용지, 취득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5건이 들어왔죠? 네. 남은 거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내년과 11필지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56%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재산관리과의 보상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사고 이열로 남는데 그러면 지출 잔액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출 잔액 1억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조경회사가 작년 연말에 보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금 먼저 나갔던 부분을 이행고정정권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경회사와 관련해서는 주에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00만 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잔액 반납 처리 될 거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이제 되고 나면 네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연도를 넘겨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빨리 조금 납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반납 처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몇 천만 원, 몇 억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노후관광가는 너무 실적이 좋아서 농기계보험, 농가보단 보험료 지원 부근이 있습니다. 혜택이 가능한 사람을 빼고 남은 부분이다. 이러면 되겠죠?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한 30농가 정도밖에 세금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3년 전에는 조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한 202건 정도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실제 노급인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조금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10% 자부담을 하게끔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보험 감율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네요.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시험 연구 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사업들이 21, 2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실적에 검증 토양수만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전년도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됐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잘 집행이 됐습니까? 그거는 작년 2월 달에 전부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험. 이게 그 전년도에 상당 집행이 2억 2천만 원이나 남아서 또 올해 5억을 했는데 또 실적 관련해서 양호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리브 관련된 식재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숲수리 공원에 저희들이 올리브 숲을 조성을 하고 저희 개발원 쪽에다가 또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연구 온실을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도 우리가 올리브 있는 밭을 직접 보시면서 사실 올리브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양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마사 같은 토양이 기본적인 토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만에 그러면 또 다른 조건으로 해서 배양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까? 토질에 따라서 조금 상당히 차이가 많지만은 또 이게 대규모로 좀 심을 수 있는 군랄기 되면 훨씬 더 나을 거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심어가지고 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리브 유 관련해서 산도라든지 이게 떨어지는 부분 산도가 이제 제 정상급 산도 낮은 수치 관련해서는 저도 가져와서 먹어보니 정말 이제 건강에도 좋다 이런 걸 몸소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험 연구를 하고 나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지원가에서 올리브가 이제 그 뒤에 지역적으로 특가작물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가작물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군락질을 하려고 하면 어찌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땅도 이제 조금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유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 올리브나 이런 거가 그 대체장물로서 이제 돼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물원 관련해서 앞에 두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또 축제와 연결돼서 또 일부 좀 해주셨는데 그 습지 생태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과에서는 사고 이율로 제일 큽니다. 중공기관 관련해서 일단 내용인 것 같고 요거는 한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돈은 저희들이 지금 사고 이율됐던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하고 한 4억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소방하고 전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고 조경하고 이렇게 관료되면은 한 6월 말 정도에서 한 7월... 이번 달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식재를 하고 나면은 식재돼가지고 이제 어우러지는 데 조금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원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별도 생태관, 습지 생태관 자체로 되어 있는데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이게 돈이 흔적이라가지고 못 받은 걸 자체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그게 자체 사업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국은 작년에 56만 1305명 입장했다고 지금 100% 계획 대비 100% 되어 있는데 24년도는 목표가 몇 명입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그제 관람객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한 56만 명 정도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가지고 관람객들 유입을 조금 활성화시키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싱가포르 갔다 온 얘기를 계속 하지만 싱가포르 갔다 오고 농업관광과 직원들하고도 가고 그리고 이런 걸 좀 해보자 아이디어 차원이든 뭐든 캐릭터든 뭐든 작년에 행감대든 당초 예산이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많은 의원들의 제안 상황 중에 실제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선꽃축제에 한번 슈퍼트리 형태의 그런 구종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조금 반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전에 김용검도 이야기했죠. 그 안에 거기도 들어가니까 싱가포르도 들어가니까 국내 세계적으로 그거는 세계적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디저니하고 캐릭터 해가지고 아바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캐릭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눈길을 끌면 안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캐릭터하고 협업사업 이런 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조대웅 원장님 진화해 주십시오. 과장님. 울주군에서 우리 도움 식물은 벤치마켓 하고 간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3배로 짓는답니다. 3배.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는 원전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되는데 우리 도움이 지금 도움 우리 것보다 3배로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오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잘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나 나름대로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슈퍼트리를 하나를 맹글든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벤치마켓 해가지고 3배로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인두화 그러니까 도움 식물은 아마 울주군으로 앞으로 뭐 한 그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차별해가지고 슈퍼트리 같은 거 빨리 세워버려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가야 되는 게 차별화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돈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뭐 빅 사이즈로 그냥 지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무척게 할 건데 우리가. 그거 다 베끼는데 손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작전을 슈퍼트리 같은 거 빨리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몸 빠져나가도록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조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네. 지라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조대원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크게 못 짓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규모를 짓는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클라우드 포리스트 돔 크기 정도는 안 돼도 플라우돔 정도는 될 거예요.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섭지 생태관이나 사막관이나 이런 것 자체를 짓게 되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물원 고도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라니까요.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럼 십이 간직이기 때문에 매년 바꿔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중국 관광객도 유입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을 하셔야 되고. 사막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서천혜원, 바이오원 있지 않습니까? 기후관. 그렇게 돼 있는 게 리버원더스라고 싱가포르에 가면. 중국 팀장 가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거예요. 지금 간다 하면. 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으면 우리는 그냥 소규모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냥 이거 지어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고도화도 필요하고. 제일 잘하는 데 가보세요. 싱가포르 가보시라는 말은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보셨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내가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두 배이나 갔습니다. 또 싱가포르 공무국에서 연수를 또 싱가포르 갈 수는 없으니까.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보면 생각이 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국립생태원, 서울식물원 보다 우리 정글도는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더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도화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우리 시에서 한 우리 관광시설 어차피 노후기술센터에서 한 거지만 그건 세계적인 수준에 건접해 있는 건 정글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고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고도화시켜야 되고 외국에 나가시라는 말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하시지만 꼭 가서 보세요.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지내주세요. 네. 과장님. 그러면 울주군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세배를 지은다 하면 차별화된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주변의 환경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우리 김동원 의원님도 내는데 자문을 많이 주셨는데 간덕천 이런 걸 저도 어저께 아르케한 집사람하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게 보니 지금 금기국이 피가 있는데 아주 좋거든요. 좋은데 그런 간덕천 같은 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작년도 얘기했지만 뭔가 관광전화를 만들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막관도 짓고 여러 가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뚫렁 와서 그냥 중글도 보고 중글도 보고 가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공원과라든가 저기 하천이 또 도가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발 관광 자원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합니다. 지금 우리 그 주변에는 숙소가 없잖아요. 숙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유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양태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그런 천도 개발하고 야간 전용도 좀 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숙소를 한번 호텔을 하나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숙소가 있어야지. 수학 여행객들도 그제시는 경유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자면 통영관에서 잔다. 왜냐하면 유속스탈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수학 여행객들부터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려면 좀 그 인근에 숙소 같은 게 있어야 안 되겠냐. 그거 하면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거 억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앞차에 다 말씀드렸는데 천리포수목원의 목년축제 목년이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우리는 동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우리가 좀 갖고 가죠.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350종 정도 됩니다. 그거를 좀 활용을 하세요. 우리 기존의 식물원 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그 공간을 마련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망대나 이런 게 설치가 좀 불가능하잖아요. 과장에 맞춰서 올라가 봤는데 정글동 위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제면 바다가 안 보이더만요. 포토존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섬해석길 연구단체 모임에서 우리가 송정에서 청사포 방향으로 오는 스카이 캡슐을 타봤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우리가 식물원을 하고나 그제면 바다나 정글도움하고 이런 걸 보고 돌 수 있도록 부지가 우리 쉬우지 아닙니까? 자체가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글도움이나 그 다음에 사막관이나 건물들이 들어오면 좀 제대로 좀 이게 배치를 해서 경관장명도 좀 넣고 슈퍼틀이나 이런 형태도 넣어서 야간에도 타고 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야간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건물 배치 이런 것도 그냥 짓지 마시고 위에서 보는 거 하고 보는 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간덕천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도로 위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 활용도도 좋아지고 체력시간도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거기는 평지라서 공사도 수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순천만에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차 못 들게 해가지고 스카이큐브인가 하려고 해도 실패하긴 했지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은 너무 그런 것 같고 우리 정도는 이 정도 규모면 스카이큐브 이런 거 하면 거의 적당하고 그러니까 스카이큐브 시속이 4km더라고요. 우리가 30분 정도 탄 데 한 2km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노후기술센터가 나는 거기도 적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외관광객들이 들어와서는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천도 볼 수도 있고 인공구조물인 정글돔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추후에 하나세안 국가정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관광객도 유입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쨌든 차별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체육시간 늘려야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능포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비가 오거나 악천 후면 관광객을 잡아 돌려면 실내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 아니라면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제주에도 가면 비 오면 전부 하나 아쿠아리움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애들 데리고 융호차 끌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그 정도 들어가야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한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캐노피 이런 부분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잘 설치하고 비를 안 맞고 주차장에서 다닐 수 있도록 우산을 안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낼 일도 많고 투자 받을 일도 많은데 투자 유치는 안 하고 투자 지원만 하겠다니까 시장님 비전이 그렇더라고요. 깝깝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성인회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과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성인회건은 원안대로 어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사내를 아닌데 6월 10일이면 월요일이죠. 6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전원에서 제3차 회의에 제3차 회의가 감사합니다.